1. 당뇨 당뇨가 두 가지가 있죠.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1형 당뇨는 최장에서 인슐린을 잘 분비를 못해서 생기는 경우고요. 2형 당뇨는 성인형 당뇨라고 해서 후천적으로 인슐린의 양이 적다기보다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대표적인 게 비만이죠. 비만인 경우에 성인형 당뇨라고 하는데요.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 인슐린 자체의 부족보다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홀몬이 있습니다. 이 홀몬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최장의 나쁜 세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오래 앓은 사람들은 한 번쯤은 최장에서 나쁜 병이 특히 최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성인이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가 생겼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새롭게 생긴 당뇨라고 합니다. 뉴리 온셋 디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장암이 생겨서 최장이 손상을 받아서 그 결과로 당뇨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새롭게 생긴 50세 이상의 당뇨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3%에서 5%에서는 이미 최장암이 있더라. 그런데 최장암이 있더라도 초기가 아니라 상당히 진행돼서 최장암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장암이 생겨서 최장이 다치니까 그 결과로 당뇨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했던 성인이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일부분 그런 환자 중에서 일부분은 최장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장암이 된 스크리닝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교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가 건강검진을 하니까 혈당이 높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당뇨에 대한 검사만을 하죠. 이 환자가 당뇨예요. 그러니까 당뇨약만 준단 말이죠. 그런데도 환자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빠지고 배가 아파요. 그러다니까 그때서 검사를 해요. 그런 경우에 벌써 최장암이 간 전이나 다른 데 전이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최장암을 검사해야 될 사람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건강검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우연히 최장애 낭종, 무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장암의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최장애 낭종, 무록인데요. 그중에서 점액성 낭종이 최장암으로 발전을 하거나 최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 낭종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낭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낭종의 종류에 따라서 추적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장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최장암에 대한 검사가 꼭 필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새롭게 성인에서 당뇨가 생겼을 때 최장암이 있을 가능성이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최장암은 100명이 한 명이 있든 한 명이 걸리게 되면 굉장히 중한 병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CT를 찍어서 최장암이 없다는 것을 밝힌 다음에 편하게 당뇨 치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당뇨를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당뇨가 없던 사람에 비해서는 최장암의 위험인자가 약간은 높기 때문에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3, 4년에 한 번 건강검진으로 생각하신다면 최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최장암의 위험인자